세종시가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기능이 중복돼 운영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는 54개 위원회를 통합 폐지합니다. 시는 법령상 강행 규정으로 설치된 106개를 제외한 120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45%인 54개 위원회를 통합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내년 1분기 이내로 정비를 마치는 한편 임의적인 위원회 신설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사전 상담 제도와 위원 중복 연임 제한 제도 등도 마련할 계획입니다.